주식 투자의 세계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PRO 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는 날이 좀 편안하지는 않네요 시황이 그러게요 좀 이제 좀 빨리는 시간 안에 와서 편안하게 바이콜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좀 조심스럽네요 센터장님은 조금 좀 시계를 멀리 보면서 이 얘기 저에게 해주시는 게 더 이른바 우리 골프 선수들도 좋아하는 거리가 있잖아요 셧게임에 강한 사람이 있고 또 드라이버만 장타인 분이 있는데 센터장님도 좋아하시는 이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3PRO 오래간만에 오니까 주말에 이 책 저 책 읽다가 심리학 관련 책을 보다가 참 재미있는 문장을 발견했는데 오늘 제목으로 좀 정할까 했던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첫째 PPT 보낸 거에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하여튼 불안과 공포는 다르다는 거죠 이 상황이 아주 불안하들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장도 좀 흔들리고 갈 줄 알았는데 저 시장도 갈 줄 알았는데 또 못 가고 이런 시장에서는 이게 정말 공포스러운 상황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거는 불안스러운 상황이 이어지는 구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자산들이 충돌하고 그 구간에서 많은 분들은 변동성 자꾸 왜 이렇게 하냐 당신이 그런데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제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수익 내기 힘든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단기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지만 엄밀히 여러 가지 트레이딩을 하셨던 경험 투자를 하셨던 경험은 일단 시장에 대한 참여 빈도를 낮춰야 돼요 빈도 자체를 낮춰야 그리고 현금 비중을 언제든지 유지하시면서 이걸 좀 지켜보시는 상황 시기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돈 버는 길이에요? 그렇죠. 갖고 있는 것도 좋은 거 있으면 그런데 또 이런 거 있죠 요즘은 또 기자님이 질문하시니까 좀 조심스럽지만 부럽지만 또 마냥 손해보고 있는데 들고 가는 것도 좋은 전략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금을 가져가고 포트폴리오를 계속 밸런싱하면서 가야 되는 구간이어서 한 세 가지 주제 정도를 가져왔는데 바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수익 내기 힘든 구간이다 이거부터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페이지 넘기시면 제가 이제 이게 작년에 11월부터 현금 비중 늘리라고 했다고 굉장히 고생을 했었는데 저 그림이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아 맞나요? 아니네요? 그럼 수익 내기 힘든 구간 넘어가죠 바로 마지막에 하면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 이게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실물 경제 기업 얘기하면 테슬라, 머스크 얘기 나오고요 금융하면 아크인베스트먼트, 캐시우드 얘기 나오죠 이제 이런 분들을 잘 모를 때는 되게 신비롭고 뭔가 투자 아이디어로서 매력적인데 이제 모르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머스크,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 비트코인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모든 인간관계는 사실 연결되거든요 근데 이제 극렬하게, 극렬하게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보시면 억지로 축을 똑같이 가져갔어요 보시면 2015년 이후에 나스닥이 한 두 배 올랐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1680%, 비트코인이 17,845%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는 그래프에서 제일 갑자기 가파르는 건 비트코인이고 그렇죠 중간에 살짝 고개를 드는 게 테슬라고 나스닥은 사실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다 많이 오른 거예요 많이 올랐는데 많은 분들이 마치 지금 최근에만 이게 뭐 비트코인이 오르고 이렇게 계산하지만 뭔가 두렵지 않나요 이런 상황이 물론 이쪽이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2000년대 우리가 IT 버블 이전에도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미래 산업이 뭔지는 알겠어요 그 산업이 좋아질 건데 살아나는 기업이 뭔지 그런 논쟁이 계속 벌어질 수가 있고요 재밌는 거는 결국 이런 소위 성장 스토리를 받침된 거는 돈의 힘이죠 오른편에 이 그림의 오른편에 보시면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성장이 나오는데 이게 ETF의 탑10에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AUM이 연간으로 작년 1년 전에 한 40억 불 정도 있었거든요 AUM이 뭐예요? 규모, 잔인의 사장 근데 이게 1400%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600억 불 펀드 가입자 개념이죠 이게 그렇죠 600억 불 금액 전체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아크 인베스트먼트를 추정하는 파생 펀드 같은 거 팔잖아요 글로벌하게 보면 그런 게 많이 팔렸겠죠 그걸 추정하는 종목들도 많죠 최근에 어딜 가나 항공주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주 우주 ETF 생긴다고 하니까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무너진다 이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하여튼 뭔가 굉장히 과하게 올라온 게 있고 뭐 비트코인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사람은 또 비판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많이 올라왔고 또 그것을 어떤 수급을 유지해왔던 어떤 특정 펀드가 있었다 아주 전형적인 도시이거든요 그랬을 때 일단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좀 조신스럽다는 거고 두 번째 그림은 또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게 푸콜레이쇼인데 요즘은 많이들 안 보이시지만 별거 아닙니다 이것도 그냥 콜이라는 거는 장을 좋게 보는 사람들의 자금이겠죠 푸스는 안 좋게 보는 자금 이 둘의 거래대금을 나눠준 거예요 나눠주면 이게 딱 보이시다시피 IT 버블 때 레벨이 이미 들어가고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코르손 대금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게 내려오겠죠 그래서 시장에는 어떤 분은 그래요 시장에 낙관논자가 많다 비관논자가 누가 맞냐 막 논쟁을 벌이는데 별 의미 없어요 콜 베팅한 사람이 많다는 건 낙관논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시장은 이제 조정보다는 방금 전에 말했던 어떤 그런 성장 플레이의 시장이 지속될 거라는 믿음이 굉장히 강한 거죠 지금 요즘도 그렇죠 이 데이터를 보면 포컬레이쇼를 보면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죠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그 구간이 싼 구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면서 여기서 저도 당장 지수가 꼬꾸라죠 공포 약간 불안과 공포를 말씀드린 건 뭐냐면 공포스러운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 매우 낮다 보지만 불안불안한 상황에서 변동성은 커질 것 같고 이러한 소위 편향된 일방적으로 콜 쪽에 몰려있는 자금이 좀 분산되는 모습이 보여야 시장이 좀 다시 방향을 찾겠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냥 심리적이거나 포지션에 관한 거였어요 다음부터가 좀 중요한데 다음 그림이 뭐냐면 재밌는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죠 어떤 기업들을 모아놓은 어떤 인덱스가 많이 올랐습니다 뭐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 골드만삭스에서 적자 테크 기업들 이걸 갖다가 뭐냐면 난 프로피트를 테크스톡스라는 인덱스예요 테크스톡인데 적자라는 기업들 적자라는 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10개월 1년이 아니라 10개월 동안 5배가 올랐어요 최근에? 네 그러니까 왜 이런 게 나왔냐 성장 스토리가 모든 걸 압도한 거죠 기업 펀드랜탈 중요하지 않아 아까 말씀드렸던 또 어디와 연결되고 있는 것이냐면 아크 인베스트먼트 같아서는 굉장히 성장주 플레이를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고 굉장히 강했죠 재미있는 거는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약간 회색선이 상대 수익률이에요 상대 수익률도 어마어마하게 세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하죠 적자 기업이다 재무제표가 그리 좋지는 않겠죠 쓰는 생각이 이러다가 좀 돈값이 변하면 비용 부담이 올라오면 적자 기업들 중에 힘든 기업들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즉 금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을 이끌어온 많은 성장주 플레이어의 주식들이 돈을 캐시플로어가 좋아지면서 됐다기보다 아 굉장히 좋아져요 물론 테슬라 같은 매출이 그래도 나오면서 밸류에이션이 비싸지 이런 것도 있지만 아직 생산수 못하는 수소차 기업 회사는 근데도 주가가 많이 올라 있죠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고민거리는 당겨졌다는 거죠 금리가 움직였을 때 그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은 직접적인 건데 우리나라의 신용처럼 마진 대비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는 그런데 이것도 데이터를 보면 깜짝 놀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는데 제가 그림에다가 제 손으로 직접 화살표 표시한 건데 어떤 마진 대비 선행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이게 높아졌다고 지수가 흔들리고 이것보다 한 주가의 반년 정도 선행하는데 마진 대비 어마어마하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계속 늘어나니까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주식시장에서는 신용이랑 비슷한 건가요? 신용인데 좀 더 광범위합니다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펀드성 자금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반대로 순환이 돌면 보통 우리가 어떤 자금이라는 게 반대편으로 돌았을 때 굉장히 고민스러워지는데 그냥 규모로 보면 마진 대비 현재 GDP 전체의 0.95배까지 왔거든요 굉장히 큰 거죠 난 기자님이 깜짝 놀라실 줄 알았는데 이게 전혀 왜? IT 버블 때도 한 0.8배였는데 0.95배에 왔는데 이건 이유가 뭘까요? 금리가 낮으니까 낮으니까 편하게 돈 빌렸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놀랬던 건 뭐냐면 작년에 금리가 올라가면 가도 별거 아니야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 파일이 잠재워질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금리가 올라가는 경기가 좋아지는 거야 그런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죠? 2020년에 경기가 아주 좋아하지는 않도록 주가는 막 달려왔어요 앞서 반영해 온 거죠 아마 작년에는 제가 굉장히 강하게 장을 좋다고 얘기할 때는 앞에 걸 땡겨올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어쩌면 밸류에이션 같은 걸 보면 많이 땡겨온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은 정말 어쩌면 거의 맥스 값에 와 있는 거죠 이게 맥스다 딱 단정은 못 짓겠지만 그러나 역대 최고 천장을 또 쳤네요 최고 정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제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고 싶은 거는 그래서 금리에 민감한 겁니다 과거의 잣대로 그냥 금리가 경기에 변수고 이렇게 하기에는 그게 아니라 코로나라는 이전부터 경기가 꽤 좋지는 않은데 코로나 이슈로 너무 돈을 많이 풀면서 뭔가 과하게 모든 것들이 반응해 오는 과정에서 이런 인계 수준이 상당히 좀 보민스러운 상황에 금리가 만약 움직인다면 이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잘 좋게 될 수도 있죠 최근에 채권 투자자라면 아마 기준금리가 낮으니까 예를 들어서 다양한 투자 만기만 가져가도 여러 가지 투자도 나올 수 있고 전략이 가능해요 그런데 주식 투자자나 좀 비싼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민스러운 거죠 많이 오른 자산 아까 예를 들어서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할인이라도 영향을 주겠지만 마진 대부를 보거나 아까 적자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감안해도 만약 그런 주주라면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들은 시장이 정말 좋았구나 그래서 빚도 굉장히 늘어나 있고 적자인 기업들이 꿈이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것은 시장의 그동안의 성격을 보여줬던 것이니 제가 한 두 달간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세상이 바뀌었다 이번은 다르다 다르다 그리고 개인 자금이 엄청 많다 반문할 수 있어요 작년보다 올해 1, 2월이 개인의 주식을 훨씬 많이 샀거든요 한 37초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못 올라갈까요?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연구인이 팔았다 왜 팔았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동성이 끝없이 보강됐는데 이런 여러 가지 수급을 갖고 설명을 하다 보면 끝없이 우리가 순환 논리에 빠지는데 예를 들어서 장기 투자가 늘었다 개인들이라서 삼성원자를 사니까 삼성원자만 사고 나머지는 안 사겠죠 그런데 이게 모든 것이 뭐가 바탕이 되어 있는 거냐면 아까 이 기자님이 저한테 말했던 거예요 작년에는 좀 텀을 돕고 보시는 스타일이죠 제가 보통 6개월 12개월을 놓고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기대 수익률을 낮아졌을 때가 투자하기가 좋아요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수익률이 높아져 있을 때는 이상하게 그때부터 수익 내기 힘듭니다 아까 제가 수익 내기 힘든 구간이라고 말했을 때의 큰 전제는 여러 가지 아까 미국의 어떤 푸콜레이셔나 이런 것들은 다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 작년에는 보면 이렇게 밀렸다 다시 올라가면 치고 나갔어 나 버틸 거야 이런 시장을 좋게 보는 심리가 이제는 거의 다다라는 거죠 주식 살 사람 다 사고 있다는 다 산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점 아마 부동산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자금도 들어오겠죠 그래서 돈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엄청난 개인이 사도 다시 올라가도 3,200, 300 갔을 때 치고 나가려면 굉장히 힘에 붙이는 느낌 오늘 외사 어디에서 3,700 얘기를 했거든요 들으셨겠지만 고점으로 그렇죠 그때 뭐 분위기가 그거야 뭐 그 정도 보이면 뭐 이러면 분위기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너무 높아져버린 거예요 상가자들의 그래서 저는 남들이 기대 수익률을 높일 때는 나는 스스로 좀 그걸 이익 실현하고 기대 수익률을 낮출 때 난 별로 먹을 거 없다고 생각이 들 때가 오히려 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고 이 모든 것에 결국 두 번째 주제로 우리가 넘어갈 텐데 결국 금리죠 그런데 첫 번째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 그림이 아주 단순한 그림이에요 저희 전략팀과 같이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이거 가끔씩 갖고 오시는 이 단골 그래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명목금리와 기대인플레죠 그러니까 기대인플레라는 건 이제 팁스 BI를 얘기하는 건데 그냥 쉽게 말해서 기대인플레는 명목금리에서 실질금리 뺀 거잖아요 산수예요 그럼 명목금리는 기대인플레 플러스 실질금리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팁스는 뭐냐면 물가의 상승과 하락 때문에 수익이 달라지는 채권이잖아요 거기에는 당연히 기대인플레이션에 대한 게 내포되어 있는 거죠 하늘색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물가 상승 기대감 조금 더 짙은 군청색이라고 하나요 이거는 그냥 시중에서 숫자로 나타나는 금리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 기대라는 걸 많은 분들이 이제 만약에 어차피 설명을 좀 쉽게 해드려야 되니까 요즘 분위기는 그러면 실제치가 아니에요 예측치가 이거는 그냥 기대치예요 사람들 마음속에서 그렇죠 물가가 오르든 안 오르든 이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는 이건 뭘 할 수 있냐면 시장의 참가자들이 갖고 있는 물가에 대한 생각 더 포지션을 취한다면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배팅을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죠 그런데 그게 작년 3월에는 0.5였는데 지금 2% 넘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좀 이상한 현상인 거예요 이 그림에 보시면 제가 빨간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이상하게 기대인플레가 명목금리보다 높잖아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말이에요 왜 이상한 거냐면 산수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하튼 방법은 쉽게 말해서 이상한 거니까 명목금리가 그냥 올라가거나 기대인플레가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기대인플레가 늘 위에 있어요 그렇죠 거의 모든 거 하나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대인플레는 명목금리에서 실질금리를 내포하고 있으니까 빼놓은 건데 이 문제를 감안하면 명목금리가 올라가거나 기대인플레가 내려오거나 해야 되는데 여기서 기대인플레가 뭐 때문에 올라갔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네 뭘 것 같습니까 지금 왜 기대인플레 올라갔냐고요 네 기대인플레라는 게 물가 상승에 대한 예상치잖아요 어떤 물가 때문일까요? 원자재죠 세계 기름값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유가가 굉장히 유가에 연동이 많이 돼요 우리가 유가가 60불 넘기 만만치 않을 거다 했고 그냥 공급 과액이니까 감산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유가가 혹시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일부에서는 좀 오버해가지고 80불 간다 별력이 다 나오는데 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55에서 65불 이 정도에서만 움직여도 상당히 부담이 느껴지는 구간이에요 우리가 한 달 전쯤에 제가 뭐냐면 좀 적당히 가져가야 된다 포지션을 그런 제목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때 보여줬던 그림 중에서 제가 올해 4월이 되면 물가가 유가가 작년에 마이너스까지 갔기 때문에 기저 때문에 팡 튀었다가 그다음부터 내려온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것과 다 연동해서 생각을 좀만 해보시면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좀만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의미 있게 나올 겁니다. 지금부터는 올해는 유가가 움직이면 인플렉이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실 당장 내려온 확률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명목금리가 쉽게 안 멈출 거라는 거죠 상승세가 이건 미국 제10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 제10년이 우리가 저번 한 달 전에 와서도 제가 1점이 넘어갈 때 어떻게 할 겁니까 했는데 기자님이 이렇게 표정이 좀 그러셨고 저 앞에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가 있네요 저 책의 2부에 보면 제가 김한진 박사님과 김동완 소장님과 세이서 토론한 게 있는데 제가 맨날 그 얘기를 계속 했어요 오래되면 인플렉 기대가 생겨서 미국 제10년이 1.5에서 1.7 정도 레벨까지도 갈 수 있다 올라갈 거다 그러면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이 얘기를 적었어도 12월에 녹음할 때 제가 녹음하면서 쓴 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1.4 다가왔거든요 시장에서는 아까 공포스러운 상황이 뭘까 혹시 온다면 온다가 아니라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혹시 1.5에서 넘어가는 순간 1.72% 얘기하겠죠 그래서 오늘 저녁이 중요해요 오늘 파웰에 어쩌면 파웰이 오늘 저게 있잖아요 그 보고가 있잖아요 오늘은 아마 상원이고 내일이 하원일 텐데 여기서 어떻게든 잠재울을 할 거죠 중앙은행이 브레이크 걸어주느냐 걸어줄 걸 지금 다 기대하고 있죠 해줄 거다 왜 파웰이 2월 10일인가 이런 말 했었거든요 아니 뭐 지금 인플레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저임금 노동자 일자리가 안 좋은데 그 사람 일자리 찾을 때까지 나는 계속 갈 거야 낮은 금리 사실 문제는 미국에 보시면 흑인이나 스페인의 실업률이 8% 넘어가 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의 강력한 지지층인데 그런데 문제는 2월 10일 파웰이 이 말도 했었고 아마 계속 돌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이번 연중 의사라고 보시면 그것도 빠졌어요 저게 뭐가 빠졌냐면 1월 의사록에는 테이퍼링 단어가 있었는데 그거 빼버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잘 안 멈추고 있어요 상승세가 저는 오늘 파웰이 좀 잡아주면 좋고 안 잡아주면 이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이 금리 상승의 성격이 경기만을 반영하는 금리가 이런 게 좋은 금리 상승 아닐까요 제가 와이프한테 핸드백을 선물 좋은 걸 선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 1000만 원 돈이 없어요 그래서 대출받아서 사주는 수요가 막 소비가 늘어나는 금리 상승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저 돈 벌게 확 보여요 경기가 앞으로 산업이 그러면 대출받아서 투자하고 싶은 금리 상승이 있겠죠 그게 경기 좋을 때의 금리 상승이죠 지금 그런가요? 그래서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이 시장에서 가장 도대체 시장이 왜 이래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금리 때문에 그렇대 금리래 이러니까 그럼 저금리가 왜 오르는 거냐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는 경기 좋을 것 같으니까 오른다는 게 많은 분들의 설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야 되니까 국채 찍어야 되겠지 그럼 시장의 국채 많이 풀릴 테니 금리가 올라갈 거야 그거는 경기 좋은 거하고는 무관하자 오히려 반대죠?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데 우리가 다 할 만한 게 요새 최강 경기 얘기하고 앞으로 좋아질 걸 알겠는데 정상화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할 거는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지금 고용이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 금리가 좋은 금리 상승과 나쁜 금리 상승이 있다면 아마 어느 게 더 무게중심에 쏠렸냐 생각을 해본다면 나쁜 금리 상승은 그냥 국채 발행 많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끌려 올라가는 금리 모든 나라가 다 국채 발행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힘드니까 서로들 난리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앞서갔던 중국 같은 데는 다른 스탠스지만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말했던 원자재 가격 상승이에요 돈을 풀어놨더니 이게 투자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경기는 그렇게 수요는 강하지 않은데 막 원자재를 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정말 앞으로 좋게 돼서 수요가 회복돼서 이 원자재 가격이 올린 만큼 원가가 올라온 만큼 소비가 되어지면 경기가 더 좋아지겠죠 요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건 그냥 뭔가 꼭 투기라는 단어가 나쁜 단어는 아닌데 투자적 목적에서 투기적 목적에서 사들이는 그런 투자자들 때문에 오르는 경향이 많습니까 그림이 너무 많이 가져올 것 같아서 제 PD 자리에서는 여기서는 뺐는데 원자재 가격은 다 구리고 뭐고 투기적 포지션이 사상 최대치예요 투기적 포지션을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수요에 관한 것도 있지만 더 큰 건 투기적 포지션이 크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래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드릴 때마다 고민스러운 거는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공포스러운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이제 여하튼 연주의 입장에서는 실업 고용이 중요하고 오늘 아마도 계속해서 연주에서 이런 말도 했거든요 이거 물가상승 두려워하지마 그냥 유가상승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일 뿐이야 이미 그런 얘기도 했어요 물가상승이 오늘 그 얘기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안 먹히면 안 먹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게 다 연동되어 있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도 연결되어 있고 돈이 많이 풀려 있으니까 그냥 그런 것들이 흔들리면 잘 안 먹히는 상황이 오는 거고 이런 비용주에서 자꾸 올라오면 중앙은행도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뭔가 변화를 줄 수가 있죠 재미있는 건 아까 음영처리됐던 구간이 있었잖아요 방금 전 그림에 거기 된 구간이 그 다음 그림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2012년, 13년에 12년, 13년에 결국은 굉장히 그런 소위 역전된 상황 속에 있었고 지금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역전됐다는 건 국채금리가 인플레 기대가 더 높이 있었다는 거죠 국채금리보다 인플레 기대가 명목금리보다 인플레 기대가 더 높이었던 상황 금리가 낮다 실제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만들어 놓은 거죠 경기 나쁘니까 좀 살아나라고 그때도 이런 상황 속에서 물가가 움직이니까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테이퍼 텐트럼이 있었을 때예요 다음 그림 보시면 금리를 올린 거는 15년에 올린 거예요 막상 기준금리를 올릴 때는 경기도 괜찮았고 다 내성이 생긴 뒤였지만 정작 두려운 거는 이러한 구간에서 결국은 테이퍼 텐트럼이 나왔었다는 그냥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렇죠 그 당시에도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빠지더라 여러 가지 시장에서 신호를 줬던 거죠 뭐가 먼저 닭이 멀리냐 달걀이 멀리냐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상황 자체는 상당히 유사한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유가가 일단 안 올라가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연준도 가장 원할 것 같아요 계속 이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일리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는 안가량이 높다 보는데 그게 다음 그림 때문이에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오른편 그림을 보시면 상당히 재미있는 데이터인데 알고 가시면 편합니다 이게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어떤 매출역에서 자본투자 비율을 좀 보면 이게 글로벌 어떠면 생산량 원유 생산량과 비슷해요 10년 정도 선행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이게 공급이 공급과 수요를 비교할 때 수요는 재고를 봐야 되고 드라이빙 시즌도 봐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수요가 엄청나게 강하진 않아요 요즘 그렇죠 유가가 왜 올라왔냐면 수요 증가포를 압도하는 감산이 있었던 거예요 힘을 합쳐서 작년 지금이야 유가 이렇게 오면 한 60불 갖고 저 사람은 왜 그래야겠지만 작년에 마이너스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버티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 약간 오페크가 지금 오페크 플러스가 아마 3월 4일인가 날짜가 헷갈린데 각자 확인하십시오 제가 3월에 있어요 다시 증산한다고 하더군요 아마 증산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잘 안될 수도 있죠 기타 나라에서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일부에서는 80불 얘기하는데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러한 수요 때문에 한 55에서 65불 사이에서 이게 유지만 돼도 기대인 플랜은 계속 유지가 되겠죠 효과가 오르니 작년 대비는 물가상승률 높게 나타나겠죠 엄청 올라가죠 올해 1년 동안은 기저로 기저 때문에 그 구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020 유가 얘기하면 또 그래요 아니 어차피 이거는 수요가 아닌 공급층 요인 아니었냐 사실 데이터로 보면 이게 바로 우리 눈앞에 닫힌 3, 4, 5월의 일이거든요 지금 그럼 그 구간 동안은 어떻게 될까로도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다시 말씀하지만 그냥 유가가 내려갈 확률이 낮다면 그러니까 명목금리가 올라가거나 기대인 플랜이 내려와야 되는데 기대인 플랜이 내려온다면 다만 유가가 내려와야 되는데 이 가능성이 낮다면 뭐죠? 뭐가 남았죠? 명목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금리가 올라가거나 기대인 플랜이 내려와야 이게 다시 정상화되는 거죠 정상화보다 원래 상황으로 오는데 결국은 유가는 내려가기가 만만치 않다면 당장 금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되려면? 아까 역전되어 있는 상태로 있었잖아요 그 역전이라는 게 보통은 금리가 더 높죠 그렇죠 기대인 플랜보다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물가보다는 높으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대출을 받지 못하죠 네 그게 평상시죠? 그게 그냥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렇죠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과도하게 낮춰서 물가보다도 오히려 기대인 플랜보다도 더 낮춰놓으니까 야 물가 오르는 것보다 금리가 낮으면 대출 받아야지 라고 하는 묘한 이런 역전 현상을 일부러 만들어 놓죠 요즘 그런 상황이 그런데 그 대출이 거의 맥스값까지 와 있는 거죠 다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대출을 많이 받으니 거기까지는 따라왔는데 그 다음에 결국은 이게 한계채 온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에 보기에 따라서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말하셨으면 구조조차 금리가 영원할 것 그러면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드려요 저도 이제 클라이언트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 금리가 움직이기 위해서 불과 이게 한 달 전만 해도 다른 이런 화두가 올라올 거로 다들 생각 별로 안 했었어요 센터장님 말씀은 그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과도한 저금리 현상 미대인플레보다 금리가 많이 낮은 이 현상이 그동안 쌓여있는 대출들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더 중요한 건 할 만큼 갔다 그렇게 해놓았던 거에 백신 주사도 우리가 맞고 있고 뭔가 그쪽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냥 우리가 코로나 국면에 있다면 마냥 저금리가 아닐 것이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연준에서 결국 고용을 중시하니까 마냥 놔둘 것이다 우리의 희망사항이죠 이거 비슷한 얘기가 이미 1월에 있었어요 1월에 왜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연준에서는 구조적 저금리 탓이 아니라고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시겠지만 그때 뭐라고 하냐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때문이다 테슬라 이런 얘기 해버렸다고 연준에서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다음 자료 보면 파웰 얘기를 해놨는데 오늘 반기 통화정책 보고가 있는데 제가 연준에서 파웰이 최근에 고용 물가 여러 가지 얘기를 적어놨어요 어떻게든지 진정시키고 싶어 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녁에 잘 하면 좋고 그러면 비트코인도 급락을 멈추겠죠 그리고 테슬라도 안 좋은 뉴스 때문에 빠졌지만 성장주들의 하락이 진정되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그런데 반대편에서 어제 다운은 덜 빠진 게 금리 올라가는 게 경기에만의 현상 이거는 사실 그렇게 어그리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 정도로 쉽게 변하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래서 너무 불안해들 하시는데 오늘 저녁에 파웰이 한마디 잘해주면 그래도 좀 진정되지 않을까 그런데 좋은 말씀은 저도 요즘은 만약에 만약에 가능성인데 희박한 신호지 만약에 만약에 파웰이 그런 말을 해도 내일 금리가 더 오르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더 빠지고 테슬라가 더 빠지면 일단 최소한 비싼 주식은 줄입시오 그게 비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가 주제로 삼은 게 공포스러운 상황을 지금 말할 시점은 아니라고 본다면 공포는 금리가 정말 예상 이상 정말 올해 맥스로 생각했던 1.5 이상 넘어가는 국면이 오면 그때 되면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만약 그때 어떤 분들이 이거는 금리가 올리니까 경기가 좋은 거야 말하기에는 그럼 이것도 되죠 올해 좋아지는 시나리오의 상당수는 이런 얘기예요 미국이 별로니까 달러가 약해서 이머징을 외국인한테 살 거다 아니 미국 제 금리가 제일 저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달러가 왜 약해져요 여러 가지 올해를 바라봤던 그림들이 좋게 보는 그림들은 깨지는 거예요 요즘 금리가 올라가고 주가가 그래서 흔들리고 하는 것의 원인은 그동안 긴 금리에서 보면 연준이 낮춰놨던 금리 그리고 그러나 경기가 좋아지든 어쨌든 항상 이렇게 우울한 저금리 우울한 저물가 알 수는 없으니까 뭔가 이유에 의해서 기대인 플랜은 올라가는 이 상황을 시장은 이제는 통화정책의 다운턴 뭔가 변화로 이해하고 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는 아직 퇴원할 때 안 됐어요 손님 하더라도 아니 내 몸에 힘나는 걸 어떻게 하겠어 하고 이제 뛰쳐나가기 원전 워낙 인플레였잖아요 기대인플레 BEI를 원했었어요 BC 이런 것보다 기대인플레가 생길 바랬었는데 이제 점점 생기고 있잖아요 기저든 뭐든 간에 기저든 뭐든 간 생기는데 이게 일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냥 마냥 놔두기에는 녹록치 않은 상황 연준도 고민이 되겠죠 체력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스텝이 그냥 쉽게 요즘 제가 제일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의견은 뭐냐면 금리는 경기니까 금리 올라가는 건 좋은 것 이렇게 하기에는 간단한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이례적인 정책을 썼고 그 정책의 긍정 효과로 자산 시장을 올린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왜 실물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렇죠 자산 가계로 올려가지고 뭐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아까 처음에 보여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최소한 리스크를 좀 관리해 가려는 노력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는 뭐 연준한테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고 싶어서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금리도 낮춰놓고 고압경제도 만들려고 하고 아무튼 좋은 상황을 만들어서 자산 가격은 이렇게 뛰든 어쨌든 간에 경기를 살려내려고 이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오늘 뉴스테타님 설명해 주셨듯이 시장은 그러니까 나 살아났으니까 이제 먼저 가겠다 연준은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지만 안 기다리고 경기 좋아지니까 나가는 그래서 좋은 현상일까요 아니면 즉 시장이 맞게 가는 걸까요 아니면 연준 입장에서 보면 쟤 저러다가 다시 약해지는데 지금 나타나는 기대인 플레이 이런 게 정말 기저효과일 뿐인데 저렇게 오바하네 연준에서 말을 했잖아요 좋아지고 있다고 했어요 좋아졌어요 혜택이 골고루 안 돌아가고 있다고 말한 거죠 노동시장 쪽에서 그건 재정정책으로 하얗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소득층 그렇죠 저소득층 아까 그래서 계속 파일이 말하는 거는 그래도 국채의 발행을 많이 해야 되는데 국채를 사가지고 지금 정한되면 그 말만 나왔던 YCC 같은 것도 얘기 또 나오지 않을까요 금리를 잡아야 되니까 국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가고 싶은데 계속 과거 인내심 있는 통화정책 온갖 문장 좋은 거 따다 하시면 오늘도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제가 파일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이 끌고 그런데 어느 날 마켓에서 아까 T2BI가 뭐냐면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배팅하는 기대값이에요 예측치가 아니라 맞죠 그거는 그런데 그게 움직였잖아요 시장은 그걸 배팅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물가가 오를 거라고 그런데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구리 가격이 오르고 비트코인 오르고 이런 것들이 다 그거에 반영인 거예요 지금 그거에 최종률이 오니까 그게 올라가니 몇몇 금리가 아까 차트 보여드리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금리가 내려가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지금 물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고민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을 금리가 낮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기업들은 최소한 조심하셔라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해서 다 무너진다 얘기하니까 너무 고민하시고 그러지 말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도 알파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 이야기를 그러면 알겠어요 이거는 그럼 전반전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전반전은 더 이후에는 들을 건데 전반전은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결국은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대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게 모티브였는데 그거는 되게 오랜만에 있는 현상이죠 사실은 그동안 연준이 그렇게 바랐던 제가 드리고 말씀은 한 문장이에요 금리가 중요하다 요즘 너무나 금리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로스가 모든 걸 압도할 거야 금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는 건 물가상승 때문이기도 하니까 상관이든 인과 관계를 그렇죠 금리는 두렵지 않아가 아니라 낮은 레벨에서 지금 빠르게 올라온 이 금리 레벨이 우리가 지금까지 아까 마진대불 저렇게 늘리고 적자개업이 저렇게 올라오고 푸드 보다 콜의 자급이 압도적으로 왔던 근원은 밑에 금리가 낮다는 구조적인 전제가 깔려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깨졌다가 아니라 약간 흔들리고 지금 불안은 아니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불안한 거지 공포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을 잘 극복하고 다시 좋아지면 좋겠는데 그거는 그만한 성장이 뒤따라지면 되는데 지금 확인할 수 없잖아요 지금 확인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 글로벌 경기가 그 정도로 교육이 늘까요 단적인 증거를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이 집권하면 트럼프와 다르게 뭔가 글로벌 교육이 늘고 막 이런 얘기는 했는데 2009년과 근본적인 다른 게 뭐냐면 2009년에는 금융위가 왔을 때 미국이 너무 힘들어졌잖아요 그때 전 세계가 다 힘을 합쳐서 미국을 도왔어요 중국도 열심히 경기 부양을 했고 유럽도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습은 서로 얼마 전에 이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유럽의 네덜란드인가요 거기 중앙내축재가 22위원이니까 미국에 막 뭐라고 했잖아요 너희들 딸나 약세 가면 우리 가면 안 있을 거야 커런스 워 같은 선언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달러가 약세로 갈까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여기서 더 확장하다 보면 금리가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다 달러가 약세로 강하게 안 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경중 어느 강도인지는 두 번째지만 금리가 오르는 건 하여튼 시장에 주식 시장에는 안 좋은 신호다 나쁜 금리 상승인데 아니하게 이거는 별거 아니야 좋아져서 오르는 금리의 상승일 뿐이야 라고 우리가 자꾸 안도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당장 자신이 부채가 많은 사람이라면 주식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 투자를 떠나서 저는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부채 많은 사람들은 다 힘들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이렇게 올라가는 금리가 당분간 계속 올라갈 것이다 잘 안 내려올 거라는 거죠 뭔 짓을 해도 그런 의미이네요 그러니까 다시 1% 미만 다들 1% 전후 얘기지 않았나요 안 갈 것 같지 않나요 이게 지금 코로나 이전 금리 수준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강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기대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채권은 굉장한 버블이 있었지 않았나요 채권이 제일 버블이었죠 마이너스 금리를 갔었죠 작년에 그렇죠 그렇죠 채권은 뭔가 많이 깨진 거겠죠 그리고 이제 비싼 것부터 점점 조정받는 게 나오고 있을 거예요 시장에서 그리고 제가 조심스럽지만 지수는 별로 안 빠진 것 같은데 제일 여기서 지수는 옆으로 왔으니까 내 종목은 괜찮겠지만 은근히 그렇게 손실이 커져 있지 않은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잘 왜 회복이 안 되지 작년에는 살았다가 좀 빠지면 다시 치고 나가고 치고 나가고 했는데 그걸 좀 복귀해 보시면 지금 시장이 아까 맨 처음 제가 말했던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수익률이 힘든 시장이다 그거는 금리가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구도 지금 구도에서는 어떤 구도에서는 금리가 상승하면 되게 좋은데 지금 구도에서는 작년에 너무 코로나 지금 제가 놀라운 거는 작년에 4, 5, 6, 7, 8 계속 제가 아마 시장을 좋게 말할 때는 그때도 그때도 기대값을 우리가 기대값이 낮았기 때문에 그때는 뭔 얘기를 하면 다들 안 좋다 안 좋다 얘기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안 좋다 얘기를 안 좋다가 아니라 좀 이런 거 조심하자 얘기를 해도 굉장히 거부감이 커지는 시장 그게 일종의 아까 푸콜레이션을 보면 푸세 푸세 배팅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어졌어요 다 콜에 배팅하는 겁니다 지금 과열 기미가 계속 있었다는 말씀들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 시점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내 돈을 지키려는 투자로 가야 되는 구간인 건 맞다는 거죠 그래서 더 올라가든 뭐 하든 중요한 건 내 돈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좋은 기업이 제가 여기서 아마 100번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투자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좋은 기업이 합리적 주가에 와 있을 때가 좋은 주식인 거예요 좋은 기업만 갖고 할 수 있으면 편하겠어요 주식을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아도 좋아 보여요 그런데 저번에 9만 6천원에 산 사람들은 되게 머리 아프겠다는 거죠 그게 난 4, 5년 뒤면 괜찮겠다 얘기는 하지만 당장은 좀 고민스러운 구간이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요약하시죠 앞으로는 금리가 계속 다시 낮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계속 오를 거라는 전제 하에 그게 이제 4, 5월 뒤에 저는 그래서 올해 그게 어떤 시장의 의미 있는 좋은 기업이 좋은 주가에 오는 걸 만들어줄 거라는 거죠 시장 빠지면 항상 기회를 갖고 오니까요 그러면 그 뒤에 모습은 내년을 바라보면서 정말 글로벌 경기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가늠을 해볼 거예요 어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무조건 나는 좋아진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우리가 내상이 컸던 상태에서 여러 가지 정책으로서 지금 버텨온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내상을 다 왕치됐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코로나가 없었다고 생각하면 지금 금리가 코로나 이전 금리하고 비슷한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금리가 한번 밑으로 푹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물론 그건 코로나를 극복했어요 백신이 개발됐어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요 하는 말과 같으니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는데 설마 코로나 때 금리가 계속되겠어요 그건 이상하고 특별한 금리니까 다시는 올라왔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할 겁니다 라고 하면 코로나 이전까지도 주가가 계속 올라왔던 이 힘이 저금리니까 그렇다고 했으니 코로나 이전 금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낮은 금리니까 몇 달 전에 비해서는 높은 금리지만 코로나 이전 금리까지 온 거는 그리 고금리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 자꾸 왜 금리를 말씀하시고 그 낮은 금리 때문에 어떤 비싼 주식들은 너무 비싸져 있다는 걸 고민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더 오른 주식들이 많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 그래서 낮은 금리와 정책으로 너무나 비싸져 있는 주식들이 좀 있다는 거죠 거기도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니까 그게 더 좋아져서 정말 정당한 성장이 나온다면 되겠는데 정말 조신으로 테슬라만 하더라도 아니 지금 한 몇 대 파는 걸로 배류레이션이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좋은 건 맞다니까 좋은 기업인데 좋은 주식인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가가 좋은 주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제자리를 찾아 돌아가면 시장도 과거에 코로나 이전으로 과도하게 올랐던 부분은 반납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좀 휘청거렸던 부분에는 또 다시 제자리를 돌아갈 테니 그걸 전제하에는 우리는 앞으로는 어떤 종목이나 어떤 투자대자가 투자되는지 그걸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가입 전 투자설명서 글로벌 투자백서필동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한 번에 투자하는 방법 코덱스 한국대만 IT 프리미어 ETF 반도체 슈퍼사이클스 회주에 직접 투자하는 ETF 코덱스 한국대만 IT 프리미어 ETF 국내 대표 플랫폼 이커머스 기업 네이버 카카오 전기차 배터리 선도 기업 삼성 SDI까지 함께 투자하는 ETF 코덱스 한국대만 IT 프리미어 ETF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투자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세요 자세한 보수는 삼성 자산운용 코덱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과 함께 주식시장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현재의 상황은 왜 이런 시장인가에 대한 윤 센터장님의 해석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다양한 자료들을 주시는 바람에 제가 아마 갈피를 못 잡고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코로나 때 과다하게 전리없던 정책을 풀었던 것에 대한 되돌립니다 요즘 그거를 연준은 아직 되돌릴 때 아니야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건 시장이 알아서 판단해 이 친구들아 라고 하고 시장이 먼저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인플레기대는 실자치가 아니라 예측치가 아니라 기대값이라는 거죠 베팅한 정도 그러니까 인플레기대가 그냥 치산창과 베팅을 한 거예요 아 난 아니야 그렇게 될 것 같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옆을 보면 다 그 베팅하게 생겼어요 뭐 구리고 석유고 뭐 다 난리니까 알겠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다시 낮은 금리로 가려면 코로나가 더 나빠지거나 아니면 연준이 더 강한 정책 뭔가를 써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둘 다 없고 수단도 없어 보이니 이 정도 금리 수준이 조금 더 튀든 어쨌든 당분간 유지될 거라고 보는 게 맞고 그 말씀이죠 금리가 좋아지는데 양극화되어 있고 어려운 사람들 많으니까 그쪽에 정책을 계속 써야 되고 국채원 발언해야겠고 이런 상황인데 연준은 통제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니까 여기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잠깐 이러고 말 상황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는 그동안 안 올랐던 거 좀 오를 거고 올랐던 건 많이 떨어지겠네요 그런데 워낙 그쪽에 대한 기대가 높으니까 또 산업이 바뀌었으니까 요즘 제일 유행하는 거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아크 인베스먼트 얘기를 했지만 성장 스토리 그것도 유효한데 그걸 하나하나 다 따지면 여기서 또 말들이 좀 복잡해지는데 하나 말씀해 주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이런 말을 해요 부동산이냐 그럼 부동산이 된다는 얘기냐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음 그림인데 이게 제가 부동산 쪽 토론 같은 데 항상 갖고 가는 그림이에요 뭐냐면 한국은행에서 매년 말이 되면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여러 가지를 다 합쳐서 시가총액을 말해줘요 그럼 KB에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잖아요 연결해서 보면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시가총액이 지금 한 5,500조 원 정도 된다고 추정이 될 수 있어요 주택시장 시가총액이 제가 업데이트를 안 해갖고 왔네요 이런 말에 2,300조였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한 45%로 온 거죠 그런데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집을 팔까요 주식을 먼저 팔까요 집이 주식이 훨씬 많이 빠져요 주식이 먼저 빠지죠 그래서 그때 되면 부동산 시총도 하락하지만 주식 시총이 훨씬 많이 내려와서 그 비율이 확 내려옵니다 20% 위만으로 이번에도 제가 이번에는 덜 빠졌죠 그래서 한 26% 정도까지 왔다가 45%가 왔는데 IT 버블 때는 이 비율이 한 56% 55%까지 왔어요 주택 전체 시가총액보다 주식이 55%까지 엄청 오른 거죠 그때로 가면 지수가 여기서 한 30% 더 오를 수 있어요 한 4천 오는 거죠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 대비 주식이 아주 자금 더 유입되고 이런 상황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많이 진행이 된 거죠 해석에 따라 데이터는 기사님도 여러 가지 재미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림 하나 갖고서 어떤 분이랑 아주 오랫동안 토론한 적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그러면 되죠 집이 또 더 오르고 부동산도 더 오르고 주식도 오르면 되지 않아 이게 아주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제가 최근에 깜짝 놀라는 게 다음 페이지인 그림을 보시면 전 세계에서 지금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맨하탄의 집값은 많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롱한 아일랜드 같은 데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 왜냐하면 교회로 빠져야 되니까 하여튼 우리나라의 강남권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로 해서 그렇지 주요 지역으로 하면 거의 비슷한 주식까지 왔어요 강남 아파트 팔면 맨하탄 아파트 사요? 그럴 수 있다고 하다고 제가 안 사봐서 부동산업자들 안 만나봤는데 양도세 다 내고 가면 못 사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재밌잖아요 네 재밌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있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건 월스 렌트 프라이스를 보면 가격에 비해서 렌트 프라이스가 진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거죠 여러 정책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산법도 있죠 계약률 여러 가지 때문인데 여하튼 부동산도 좀 많이 목에 찬 느낌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런데 부동산이 이르면 주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드시지만 보통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자산이 가격이니까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팔아서 주식으로 큰 장점이 들어올까 하는 가능성은 이미 많이 진행이 됐다 사람들이 집 팔아서 주식도 많이 샀구나 농단처럼 저번에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부동산 팔아서 주식 산 사람들이 아마 삼성원자 같은 거 샀을 텐데 그건 안 팔 것 같기 때문에 삼성원자를 한 5년 10년 들고 갈 수도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별로 주식 시장에 유동성 공급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건 농담처럼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도 될 수 있고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그럼 뭘 봐야 되냐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그림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글로벌 금융위를 자꾸 비교해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9년 10년 11년의 금리가 어떻게 되면서 얘기하지만 한 방에 다 반영했어요 작년에 굉장히 빠르게 반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경기를 딱 보면 서비스는 안 좋은 건 다 알잖아요 가게에 다 비어있는데 왜 괜찮았냐 그냥 반도체 석유화하기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치고 나가야 지수가 올라갈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가 확 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방법 중에는 난 전자를 8만 원 정도 깨지면 사들고 버티겠다 전략도 가능한 전략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항상 반대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옛날에 이제 좀 까탈스러운 매니저들은 꼭 주장을 하면 그 반대 질문부터 해요 반대 질문에 놓고를 대라 당시 주장하는 그거 말고 그 방법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전자가 왜 안 오를까 왜 이렇지 그럼 아주 단순한 대답은 연금이 팔았으니까 이런 말 하겠지만 잘 고민해 보시면 과거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비교해보고 하면 그렇게 막 또 치우나 가신 상황이에요 섹터 담당자들은 막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맞아요 한 달 지난 연말부터는 주가가 왜 올라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항상 몰려오는 자금들 봐라 예전과는 다르지 않느냐 어떻게 안 오르겠냐 하는 거였어요 그 말은 그 자금 이외에 다른 걸로 설명하자면 빡빡하다는 반증인 거죠 그럼 제가 한 달 동안 대답했던 게 뭐냐면 산다고 오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괜히 사도 한계가 있는 거죠 숫자가 안 따라주면 여하튼 주도주는 이쪽에서 변화는 없어요 최근에 보면 화학 중에서 중소용주까지 확대가 됩니다 이쪽에 아무래도 조금씩 조금씩 경기가 살아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뭐가 알파가 뭐에서 있을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금리가 왜 움직였냐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정책을 써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살리게 하려고 하고 있고 힘든 사람들을 또 하나 경기는 어떻게든 코로나 백신을 우리도 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유럽 여행까지는 못 가겠지만 사람들 생각에 그래야 대만에는 한 번은 가볼까 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미디어 여러 가지 거기에 해당되는 소위 매출은 좀 증가가 나오는데 아주 주가 상승이 더딘 업종들 재밌어요 거기에만 놀랍게도 의류 신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보면 의류 업종이나 신발 이런 것들도 싼 업종들만 움직이게 나오고 카지노도 나오고 안 좋으니까 그리고 레저 쪽도 있고 또 건설 쪽도 여러 요즘 TV 프로 보시면 다 저거밖에 하지 않잖아요 집 꾸미는 거 이사들도 못하고 하니까 이사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알파를 좀 찾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리고 아마도 아까 수출형 대형주들이 막 끌고 가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아마 이런 금리 같은 것도 굉장히 진정되어 있는 상황이 아닐까 왜냐하면 글로벌 체인에서 한국의 하드웨어가 성장주 스토리에 속해 있는 벨리 체인에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혼자 치우는 것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는 여전히 아마 이 방송에서 제일 많이 말했던 게 삼성전자와 현대차인데 이 둘이 주춤하는 구간이 아직도 좀 더 이어질 것 같다 그런데 전자는 벌써 8만 원 정도까지 왔더라고요 내려왔다는 거예요? 많이 왔죠 그 정도 오면 해볼 만하다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또 오니까 고민스럽네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올해 4월에 선거가 있죠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이에요 그러면 좀 길게 몇 가지 데이터를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선거 국면이 되면 그 전에 가장 국민들이 좀 실망했거나 부정했던 정체들이 약간 변합니다 저는 건설 정책은 많이 변했다 봐요 그냥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건설이나 건설 기자재 건설 관련주들은 저희가 오늘 자료를 냈었는데 이런 쪽들은 알파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쪽들도 좀 챙겨보셔라 드리는 생각이고요 결론적으로 제일 마지막 그림 보여드리면 이게 아마 3%도 온 지가 제가 꽤 오래돼서 자주 보여드렸던 그림이에요 제가 자주 업데이트하는 그림인데 결국은 쭉 올라올 것으로 봤던 게 IT의 반도체나 IT였는데 뭔가 이쪽이 그렇게 세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좋은데 아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쪽이 이쪽임에도 불구하고 좋아서 기대값들이 너무 높아져 있고 많이들 갖고 있겠죠 지금 그래서 오히려 시크릿카를 사자는 아니에요 시크릿카를 넘은 산업 자체가 만만치 않아서 저는 오히려 이제부터는 아까 매출액을 보면 다시 우리가 활동을 재개했을 때 관련된 지수와 별 상관도 없고 그런 종목군들에서 일단 개인 투자들이 좀 지켜보죠 아니면 그냥 시장에 진입하는 빈도 자체를 낮추시는 그게 낫지 않을까 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긴 해요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시장에 진입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진입이 잘 되겠습니까? 버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장이 파란데 그렇긴 한데 한참 오를 때 제가 들었던 여러 가지 센터장님이 꼭 말씀해 주신 건 아니지만 들었던 논리들이 있었잖아요 내년 2021년 좋을 거고 2022년도 매우 좋을 것이다 그 이유는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다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좋을 거다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좋아요? 되게 좋을 거야 왜 좋을 거예요? 라고 하면 이제 뭔가 새로운 산업도 꿈틀꿈틀하고 전 세계에 이 풀린 돈으로 결국 뭐 사겠니 제조업체들이 만든 거 사겠지 결국 우리나라들이 다 핵심이야라고 해서 실적이 대단히 좋을 거라고 해서 더 간다고 했는데 그거는 부서진 희망입니까? 작년에는 TV를 더 많이 샀겠죠 LG연자가 되게 좋았겠죠 올해는 이제 옷을 더 살 수도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소비의 묶음이 우리가 작년에도 어떤 돈에서 계속 저축을 해서 쌓인 게 아니라 뭔가 소비를 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금리도 싸고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요즘 가장 TV 보시면 되게 편해요 TV 보면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집 가서 무슨 뭐 다시 꾸미고 무슨 임대 얼마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트렌드는 그런데 소비를 많이 하겠죠 지금 제가 드리고자는 총량은 제한되어 있을 거예요 전 세계가 그만큼 교육은 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아르헨티나나 이런 자원 국가들의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나라의 소위 캐나디안 달러나 호주 달러같이 소위 상품 통화라는 것들은 엄청 강해요 그런데 그래서 보면 정말 디멘드가 가는지 보면 굉장히 포지션 자체가 투기적 포지션이 강한 거죠 구리 같은 게 대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원가 이런 거예요 음식료 쪽 같은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음식료 싸졌다고 하면 저희가 좀 심하게 말하면 되겠냐 해버리는 게 아니 원가 올라오면 과자도 그만큼 가격 못 올릴 거라니까요 그냥 그만큼 올릴 거라는 거죠 잘 그만큼 못 올리는 거죠 올려도 이만큼씩 올리는 거죠 그만큼 강하지 자꾸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음식료 같은 게 싸 보여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러다가 아주 성공적인 투자자는 아니었지만 빅터 니더호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마지막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문장인데 최소한 수익을 많이 내셨잖아요 작년에들 좋은 상황이었다면 작년에 무덤에서 살아 돌아오는 거였잖아요 작년에는 무덤에서 살아 돌아와서 엄청난 우리가 승리를 했다면 그것도 승리지만 따나온 것을 뺏기는 것도 그렇게 끔찍한 패배예요 그거는 좀 벌어놓은 게 있다면 일부는 좀 지키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무조건 우리가 승리만 하면 좋겠지만 제가 니더호프 말주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이걸 왜 기억하냐 저도 좋은 기억만 있지는 않아서 기억하겠죠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강세장 뒤에 오는 변동성장이 의외로 많은 투자들을 좌절로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미 그러한 국민은 한 두 달 진행된 것 같아요 빨리 이게 멈췄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다시 결론적으로 제가 반복돼 말씀드리는 게 좋은 주식과 좋은 기업의 차이를 안다면 지금 좋은 주식은 어디에 있고 뭘까 아까 말씀드린 알파에 관련된 것들이 좋은 주식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로 수익률 게임을 좀 하시되 되도록 참여는 좀 줄이시는 게 낫다 그래서 남들이 결국은 좀 어떤 기업들을 좀 싸게 내놓을 때까지 좀 더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심리로 봐서 심리도 그렇고 축가가 비싸니까 비싼 주식들이 많으니까 한 달까지는 안 됐으면 최근 몇 주간 조금 절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 몇몇 종목들은 또 왔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제가 오늘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이 몇몇 군데 그런 콜을 했었나 봐요 제가 까먹고 있다고 오늘 당황했어요 제가 전자 8만억 깨지면 사라고 여러 군데 얘기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전자 왔는데 거의 이제 사냐 그런데 사람이 또 이렇게 되면 몇 가지 또 약간 더 좀 기다리는 방법도 있고 너무 많이들 샀던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럼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비싸진 건 언제부터 비싸졌습니까 내리고 나니까 우리 되게 비싸졌었어요 1월에 비쌌죠 1월에 그때 뭐 대형주들이 이렇게 막 30%씩 움직일 때 작년 11월 10월 이때는 괜찮았습니까 저는 2000 지금도 그거 때문에 지금부터 훨씬 낮은 지수세에서 현금 비중을 유지하자고 말을 해서 많이들 좀 그 생각 변화봤어요 너는 그냥 항상 시장에서 제가 내린 결론은 사람은 자는 항상 비쌌을 때는 조심하고 싸졌을 때는 지르고 그래서 항상 시장이라는 게 싸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비싸다고 해서 거기서 스톱하는 건 아닌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끝까지 먹으려고 하면 위험하기도 하고 먹을 수 있기도 하죠 밑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걸 따라가는 거야 그걸 맞추시라는 얘기도 아니고 아무도 못 맞추는 건데 그래도 내가 사기는 사고 먹기는 먹지만 지금은 비싸 이런 거예요 나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올해 제가 11월 생각했을 때는 사실 한 2800,900도 비싸 보였는데 아까 중요한 말을 하셨어요 올해 실적이 나왔는데 4분기가 서프라이즈예요 사실은 전체 가메이션 하면 올해? 2021? 2020년 작년에? 생각한 것보다 잘했어요 그걸 감안하면 어느 정도 정당화되는 레벨인데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가 적정한 가격이에요 여기에 사면 별로 재미없다는 거죠 뭔가 시장에서 좀 더 아까 이제 존시롭지만 마진 데카 같은 건 좀 내려오고 포컬레이셔도 변해서 그러한 소위 바이어스된 게 해소될 때가 아마 의미 있는 레벨이 아닐까 그건 제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주식은 어차피 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자 이런 국면은 아니다 여전히 나올 때마다 저도 좀 조심스러운 게 그랬던 게 와서 저도 시원하게 내일부터 질러야 돼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제가 만약 좋은 국면이면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작년에도 제가 강조했던 본능에 역행해야 되는 투자들 시간도 있을 정도로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모든 것들이 그냥 조심스럽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저 사람 보니까 잘 모르겠다가 비싸 보이니까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비싸 보이는 현상이 좀 사라지는 게 언제일까 그걸 치켜보시고 그리고 아까 계속 강조하지만 몇 가지 제가 지표들을 소개해드렸는데 혹시 이걸 또 보시면서 궁금하시면 어려운 데이터들이 아니에요 좀 매일매일 맨날 현재가만 보고 계실 시간에 얼마나 내려왔나 체크를 해보시다 보면 난 이 정도면 좀 하겠어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포콜 레이셔 같은 건 되게 간단한 데이터거든요 질문 드리는 게 저도 그렇기도 하고 궁금한 것들이 주식시장에서 혼자 싸우기는 너무 외로우니까 특히 이제 증권사들이 만드는 리포트도 보고 각종 참고자료도 보고 3프로 TV도 모셔있는 분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주식 투자를 전투에 굳이 비유하면 처음 참가하는 분들은 이제 병사인데 그럼 돌격 앞으로 전진 후퇴 뭐 이러잖아요 그 지위를 이제 대개는 이런 매체에서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리포트를 보고 참고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 보면 분명히 이거 여기서 돌격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또 후퇴하라고 하면 왜 후퇴하는 거지? 이럴 거면 왜 돌격하라고 그랬지? 이제 하는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휘관의 눈에는 보이겠죠 조금 전에는 돌격할 만 했는데 지금 갑자기 저쪽에서 이제 적들이 총을 많이 쏜다든가 그러면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럼 후퇴지 뭐 항상 이게 뭐 오후 2시에는 후퇴 10시에는 돌격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다 뭔가 지휘관들이 보는 인덱스라든가 뭔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뭔가 다양하겠으나 그런데 제가 이제 그냥 지휘관의 느낌이라면 이건 정말 어려운 것이다 지휘관이라는 개념이 잘못된 거라니까요 잘못된 거예요? 왜 지휘관의 뜻을 따라서 하죠? 그냥 투자를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저 책을 앞에 있으니까 제가 투자의 사고법을 배우라 했던 거는 제가 잃은 거죠 줄인이란 말이 얼마나 별로지 않나요? 어린이 기분 별로 안 좋긴 하죠 그게 뭐예요? 중요한 건 이제 자기가 대단한 기법이 아니어도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어떤 추론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건데 최근에는 그냥 잃은 거죠 소위 장애 어떤 걸 사면 막 그걸 동조자를 구하고 막 이러면 굉장히 소모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대단한 공부를 해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가 얼마 정도인지 그리고 투자의 사고법은 별거 아닙니다 뭐 대단한 거 알 필요 없다 봐요 저는 뭐 이렇게 굳이 매일 뭐 투자를 하려고 합니까 뭐 작년 같은 기회가 왔을 때 과연 내가 살 돈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투자라는 거죠 투자의 원칙은 한 문장이에요 저는 여전히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좋은 기업을 찾아야 되고 그게 좋은 가격 좀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와있을 때 좋은 주식이니까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 기준은 각자의 기준을 정의하셔야 되죠 그렇죠 저 싸다 비싸다의 기준이 최소한 기업의 펀드멘탈 실적에 관한 거니까 자기가 투자를 찾는 게 그게 스스로 결정하는 거 그게 자신이 없으시다면 펀드에 넣거나 다른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종목은 잘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배웠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타이밍의 문제는 종목도 약간 알겠어요 종목도 잘 못 고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자기 스타일을 찾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별로 뭐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 알겠습니다 오늘은 금리를 키워드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채팅창에서 그냥 마음에 남는 질문이 하나가 있긴 했어요 어떻게 답을 해드려야 되나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금리가 4% 5% 할 때도 주식 잘 올랐잖아요 근데 뭐 금리가 1.5%인데 왜 갑자기 왜 이렇게 놀래요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저도 그거 뭘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너무 낮았던 금리 때 많은 것들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보다 중요한 거지 이게 절대 레벨이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죠 증가 주식 시장은 터널 아는 등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적자였다 흑자 넣을 때 좋은 거고 그 탄력도의 변화를 보는 거죠 쉽게 해서 인플렉트 대신이 작년에 0.5였단 말이에요 2.1 넘어갔을 때 사람들이 다 안 거죠 2%가 넘어갔네 그럼 2.2가 뭐가 높아요? 그런데 2.2 0.5였을 때부터 시작됐던 밸류에이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되게 절대 금리로 하면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금리가 얼마나 높았는데요 그 시절은 안 갈 거 아니에요 자꾸 제가 궁금한 거는 모든 것이 어떤 정해두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뭔가 시장에서 왜 저런 변화가 생겼을까 우리가 좋은 기업을 갖고 있어야겠지만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신다면 최소한 어떤 변화에 대해서 좀 적응할 수 그런데 이거 저보다 연준에서 이걸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통제하려 할 거예요 맞아요 그대로 놔두면 머리 아파서 연준의 통제가 먹힐 수도 있고 오늘 파일이 오늘 내일 중에 어떻게든 통제하려 할 거니까 제가 오늘 막 이런 걸 얘기를 들은 거는 좀 불안한 이런 마음이 드는데 아직은 공포 상황이 아니라고 드린 말씀이니까 또 너무 또 이걸 좀 그렇게 확대해서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윤수세 타장님 말씀을 이 프로가 해석하기에는 환절기다 계절 바뀌는 것 같다 환절기다 요즘 그렇죠 금리가 가장 큰 지표이기도 하고 환절기에는 감기 걸리기 쉽다 5, 6월에 안 걸리던 감기가 걸린다 한겨울에 안 걸리던 감기가 날씨 좋아질 때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히신데 그 얘기 하신 거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는 이게 경기가 확장기로 들어갈 때가 언젠가가 매우 중요한데 최소한 지금 그렇게 될 거니 확신을 두고 나의 자산을 다 리스크는 할 수는 없다 그 얘기 드린 겁니다 알겠어요 한겨울에는 냉수마찰도 하고 할 수 있다는데 요즘에는 좀 조심하죠 오히려 그러네요 오히려 왜냐하면 시장은 심리가 많이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늘 재미있는 표 많았네요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군요 맨하탄에 비해서 그렇죠 저도 한번 그려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누나가 뉴저지 사는데 누나가 얘기해줬거든요 서울을 누나가 집을 팔아서 노후에는 한국에 와서 살까 해가지고 집값을 알아보고 조카들이 맨하탄 뭐라고 비교해 깜짝 놀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비싸졌구나 우리나라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게요 그래도 이거 저거 이렇게 신호를 평소에 저희는 생업에 바쁘니까 잘 못 보고 사는데 하루 종일 보면서 이런 신호도 있습니다 저런 신호도 있습니다 쭉 모아다 주시니까 도움도 많이 되네요 애널리스트라는 게 그런 거니까 저희가 예언자도 아니고 그런 데이터들이 의미 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냐 봐왔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항상 의존을 하면서도 상황이 안 좋으면 또 자꾸 이제 칭얼거리게 되는 게 너무 걱정도 하시잖아요 불안과 공포는 다르다가 제 결론이니까 그래서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퇴근길 조금 길었지만 항상 인센터장님 나오시면 긴만큼 얻어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사귀가 해줘이 삼프로가 있잖아 응원합니다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집중하길 수 있습니다